마감 시향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군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22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좀 올랐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매물을 추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약세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 장 후반부 들어서 납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환율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주목할 업종이나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7%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 주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었죠. 다음 주는 투자 탄력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탄력이 오늘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고요. 다만 다음 주에도 역시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되면서 등락이 나타나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권 하나감영투자연구원과 마감시험을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